안녕하세요. 제가 포톤 관련으로 엔클라우드24에 강사가 되었습니다. 와... 엔클라우드24는 포톤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여기 있는 회사이고요. 그래서 저의 첫 세미나는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데요. 9월 9일이고요. 아마도 포톤코리아에서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9월 9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와 다른 분들과 함께 포톤의 기본적인 것들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미나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저한테 줬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포톤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진짜 다 설명해요. 포톤 뷰 컴포넌트부터 해서 RPC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. 레이즈 이벤트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함수예요. 그리고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 뷰까지 해가지고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더 깊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 클리커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은 포톤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 소통하는 시간도 물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다음도 그 다음도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아마 또 할 것 같아요. 스트리밍과 동시에 녹화까지 해가지고 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이때 만나요. 저도 잘 준비해 올게요.